뭐 양반이라도 고기 맛은 날 건 아니요. 한 점 드시고 말씀 올려보시오. 왜? 치르시오? 음 아니. 저분이 돌았나? 어. 한량 춤 한 번 춰보시오. 원래 양반네들이 추던 춤 아니요. 쌍놈들 일 시켜놓고 노노 맹자 일다가 지겨운 양반네들이 추른 춤. 그거 한 번 춰보시오. 그럼 내 부탁을 들어드리지. 못하시겠소? 그럼 나도 못하오. 아니 내가 왜 대가 없이 총을 들어주나. 순택이 아버지? 아 아니지. 양촌 어르신. 긴한 부탁이 있다고 들어서이더만. 그럼 이만 일어나실까요? 난 그래. 이 의원 말대로 개인적인 청이 있소. 무슨 청일까요? 직접 좀 말해보시오. 내가 춤을 추면 내 청을 들어줄 거요. 그럼요. 나만 보면 침 뱉으시던 양반이 날 위해 춤을 춘다는데 그 까청을 못 들어주겠습니까? 사장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? 나가시죠 어르신. 술이 좀 과해서 저러신 모양입니다. 아니 양반이 이런 겁니까? 상놈 앞에서 별 짓을 다 하네요. 아니 그 잘난 어르신이 이런 분이셨습니까?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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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경스럽습니다. 정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또 다 같이 또 다 같이 고단한 양반사 자신이 벗겨서 대한 보내사 또Pa